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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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 사리 언니? 언니 나 타로 켰어 이거 밤에 이렇게 써 이거 뭐야? 어? 어이구 뭐야? 뭐야? 우와 이거 뭐야 가만 갔어도 그 연서 쓸 수 있어요? 언니! 신고합니다! 운영자님! 네? 신고합니다! 운영자님! 다름 켰어요 다름 켰어요 다름 켰어요 도요 안녕? 어? 성태님 안녕하세요 도요 안녕? 성태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빵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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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개?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세요 어.. 만개? 거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잠깐만 옆에 좀 이상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만 오세요? 일로 와볼래? 네 축하해줄게 운영은.. 30만원에 축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와 10만 명 이상이라는 거지? 이리와 누나 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 오늘 토요일 생일 축하합니다! 나 오늘 토요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야 야 야 야 야 네 그렇게 말하면 토요일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아니 회장님이 주시는 다이안은 매우 귀한 거다 이런 거죠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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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놈 왜 회장님 소리 좀 그만해 알았어 이제? 아니요 고짱 그래 고짱이라고 그래 가져와 그거 네 뭐 하니마 어 세희야 내가 어제 그 빌렸던 30만 원 줄게 돈 줄게 어? 저 안 주셔도 되는데 안 주게 그러면 어? 주셔도 되는데 선생님 예예 세희야 내가 돈 줄게 받았다고 이 새끼들 자꾸 야아아아아아 일로 온다 짱님 세팅 중에 제일 빨라 저도 마켓스 나갔는데 아니 그거 뭐 아니 무슨 일꼬? 봐! 시끄럽다 시끄럽다 기겁든 로빈님 일로 오세요 저 상대하지 마시고 아 예예 야 근데 저기요 아 예? 좀 멀리 가서 좀 아니 저희가 먼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성 거느린 다음에 갑질 처하는 거 봐 로빈님 저 사람한테 걸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갑질 대마왕입니다 진짜 아니요 후리카 무서운 것이네 자 30만 원 이야 감사합니다 비뇨 아 맛있어 어구 사모님 욕실 존na 맛있다 쏘맞 맛있다 쏘맞 맛있다 안녕 사이 걍 걍 걍이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너거든요 저거 뭐고 집은 다 지웠나 그럼요 안되라 저는 집이 없어요 전 집이라고 하기에는 바십니다 그냥 걍이 집 안 내보라 저희 집이요? 백색궁정 오너의 클라스 보여줍니다 큰고옵니다 엄청 큰고옵니다 엄청 큰고옵니다 뭐야? 쏠테오가 목소리 난다 그니까 코.. 코 소리가 나는데 코 소리? 누가? 나! 나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잖아! 쏠테오가 방송 중이에요? 어서오세요 어? 어? 마저 살짝 들고 다니는 거 뭐야? 양식 가자 뭐하고 있었어? ㅈㄴ 못생겨.. 아 씹 ㅈ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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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도 없어 진짜? ㅈㄴㅂ ㅈㄴㅂ 아니 개새끼야 아니 이거 그거 동기? 아니 감옥 동기라도 보내줘 이거! 어? 어디로 가면 되노? 네? 이쪽! 이쪽! 여기로 날라가면 돼요 여기 12시가 붙네 이거가 설마? 네 네 아 뭐야 이게 백색궁 좀 붙는 거! 아니 저도 이제 소박하게 어? 그런 것도 필요한데 저 아니 이게 뭐야! 저의 전원주택이에요! 전원주택! 아니 뭐 이 땅으로 만들어놨어! 이게 뭐야? 더 웃긴 거 말해드릴까요? 뭐고 이거? 안녕하세요 사람 키우나?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요? mpc 사람 키우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저 프리아의 고여름이라고 합니다 고여름씨 고여름씨 이거 뭐고 이거 일단 강아 네? 일단 이거 화이트 리스트 좀 풀어 네 화이트 리스트요? 집 이거 제한 제한 풀 수 있는 거 뭐 없는데 잠시만 네? 안녕 여러분 음 됐다 아니 여름씨랑은 너랑 베프가 그럼요 저희 저희 완전 베프에요 매장이에요 아니 어떻게 알게 됐어요 둘이 길 가다가 조회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같이 지었어 나는 너처럼 춘식이는 아니야 저 괴마을 금고에 도대체 얼마 있는데? 저기 근데 다이야랑 MRL 때 다 박아놨던데요 옆에? 맞아요 궁금하실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 있는 거야 저기? 회장님 거기서도 화이트 리스트 받아주세요 어? 맞아요 받아주세요 화이트 리스트 받아봐요 저기 괴마을 금고 가서 괴마을 사장이 로아잖아 로아 어? 맞아요 아요하 씨 네 누구? 안녕하십니까 여기 은행 직원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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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그 그 돈 100만원 빌린 거 오아 보증 샀다 아이가? 어? 잘 전달했습니다 음 전달 잘했어? 네네네 오아가 뭐래? 자기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답니다 다음에 빌릴 때도 오아 이름을 그대로 내가 빌립니다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 사장 그 사장이랑 친구니까 이 이거 화이트 리스트 좀 풀어봐라 이거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내일 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 농사 요리 농사 요리 농사 요리 배추 상담 이렇게 하면 하루가 끝납니다 노예네 그니까 아니다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직원입니다 복지는 복지는 그러면 복지는 이제 요리랑 농사하는데 필요한 아이템 전부 지급 그럼 아이템 뭐 줬는데 이제 고기 얻어야 되니까 칼 와 우리는 그런 거 안 주는데 쟤네가 그냥 당당이 당했구나 아니 보스 얼굴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저희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님 아니 아니 너가 사장 있네 어? 어 방금 오셨습니다 어어어 금고로 오랬다 금고로 오랬다 원래 보통 노예들이 자기는 직원이라고 절대 에헤 에헤 돈은 받긴 하는 거죠? 어 로아야 예 각하 무엇입니까? 머리를 조아립니다 사업을 기가 멕히게 하고 있네 로아야 내가 내가 쓰레기도 아니고 니한테 어? 내가 돈 가져와라 이런 쓰레기 짓은 안 할게 어? 좀 안 지어봐 근데 내가 올 때마다 돈은 빌려줘야 된다는 약간 좀 직원한테 어? 개시발새끼야 네? 예? 예? 각하가 달라고 하면 바로 줘야지 뭐했놈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사는 무섭네 죄송합니다 대가리 박혔습니다 아 예 각하 공기가 바짝 잡혀있구만 아니 각하 어 나 아이돌 사업도 하고 있잖아 아이돌 사업도 뭔데?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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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 두 단위가 중매 열심히 해주더만 못 찾았잖아 근데 그 저는 어 어 어 어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아니 그리고 뭐 되게 많은데 봄데이도 원래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안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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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X야 난 영혼이다 어 이기는 행복하신가요 아 왜 때려 왜 아니 왜 감옥 꺼내냐고 아 그게 아니라 니 캐릭터만 보면 소리 간질간질 거렸는데 어떡하라고 에잉 감옥 보우컬인지 그런 거 있어? 어 있어 여깁 야 어디로? 아니 뭐냐? 자시러네? 야 이 씹시키 씹! 씹시키! 목숨을 말로부터 불렀어 감자 감자 이 씹시키 소리 있다 어? 핵시 프레이 같으니까 이 휴박봄새끼야 이 휴박봄새끼야 펑스 핵스를 똑바랬었어야지 그니까 아니 25%인데 왜 이렇게 자극을 올려? 길 가다가 나 눈 마주치면 도망가라 나 분명히 말했다 너가 니한테 뭘 잘못했어? 캐릭터가 존나 억울하게 생겼다고 사람 얼굴 가지고 진짜 존나 몰악하네? 회장님 왜? 과몽이 왔다 과몽이 아 과몽아 와! 면회실로 잠시 면회실.. 야 차감 어떻게 하는데? 회장님 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과몽아? 기현섭니다 회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데? 쓰면 나가지나? 과몽아 근데 6초 남았다 과몽아 3초 남았다 먼저 간다! 이 개그치 과몽아 이거 뭔데 이거 들고 있으면 어 어디 갔노? 기현서 기현서 어디 갔어? 이게 탈옥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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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신고했습니다 10배로 추가해야 됩니다 운전자님 왜냐면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런 규율 이런 규칙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운영자님 50분 시간 50분으로 예? 어디 갔어? 예? 뭐야? 에이미슈인데? 그런 거 왔어 예? 너 보낼려고 했는데 너가 무직으로 피했는데? 너 왜 이렇게 게임 잘해? 에이 게임 잘해? 아니 자수한다고요 저 에이 아니 근데 한 번 더 보내면 진짜 찌틴 나올 거 같아 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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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척만 해볼까? 주사리 여깄다! 주사리 여깄다! 주사리 주사리 여기 기다려봐 사업할 때 가져가 아 개 웃기네 가까 가까 어 와 내가 가고 보내버릴게 응 니가 보내버려 내가 보내면 찔텐데 안 되지 서리야 빨리 찾자 아 일로와 내려와 아 이 층으로 와 이 층 또 서리 서리야 아 이 층 뭐 하기로 했는데 발소리 좀 안들리게 하라 이 새끼 이 새끼 이 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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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감옥 갈래? 아니 아니 잘못했다 니 지금 가까한테 뭐라 했노 개새끼야 가버려 아니 개새끼 아니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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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다시 죽어 김사진씨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다시 다시 얼굴 마음에 안 들어 죽어 죽어 아 아 아 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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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리언니 왜?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귀환사? 오? 이거 뭐야? 가방 갔어도 귀환사 쓸 수 있어요? 언니 신고합니다 5년자님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 5년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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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휴가빵이다 휴가빵 어? 이거 탈옥 이거 탈옥한거에요? 재수복 입고 지금 뭐하는거야 아니 나 아니 나 정 달려갔다 달려갔다 아니 나 아니 나 아니 나 나 개새끼들아 야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이거 가전 야 이 쓰레기 같은 야 이 새끼야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우우 쓰레기 다음부터는 착하게 살아봐 우우 쓰레기 우우 쓰레기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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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예 안녕하세요 니 마크 왜하노 저 왜요 전화하면 안됩니까? 아니 니 마크 저번에 안했는데 내가 하자는데 니 안했잖아 아니 그때는 너무 딥하게 해야 되는 거 같아가지고 안했지 이거는 라이트하게 해도 되나? 어 이거 그냥 그러고 싶을 때마다 들어와도 되던데? 넌 집 어디고 집 구경 좀 하자 나는 시즌1,2 해봐서 클라스가 있잖아 우리 집 아직 안 꾸몄는데 우리 농사 밖에 안 농사 구경하러 갈래가 아아 보자 보자 나는 딱 가락국이 나오잖아 집을 보면은 나는 백색공정 5도 아니야 오빠가 다 지졌어? 그래 나는 일일이 손수 다 했지 나는 재료도 오빠가 다 구했어? 그러면? 그래 에헤헤 진짜로? 진짜라니까 나는 손수 뛰는 사람이야 항상 아 진짜? 전설 다 참여했어? 그래 난 싹까지 개쩌네 여우가 여기 땅시통 어? 근데 니 혼자 있나 이거? 링고표우가 니 집은? 우리 집이 여긴데? 이게 니 집이라고? 없는데? 이게 집이라고? 어 우리 집은 아직 안 지웠어 우리가 지금 농사만 하고 있어 농사 농사 이리 와봐 잠깐만 희미 뭐야 뭐야ㅜㅜ 살이 낸다 살이 낸다 어머어머어머어머 왜 왜 함 음 팔찌개 삭제 수선투고 개이덕이다 수선투고 니 수선투고 가질래? 끝 어 마크가 원래 이런 거야 자 일로와봐 뭐고하잉아 안크지라 누리야 이거 넣어줘 어 우와 흐흐! 초콜릿 심심ע 잠시만! 캬 정확하게 야 다 저리! 야 이리 와! 내가 튜브! 이 쒸 아 왜 잡어? 야! 내가 줬는데 씨! 야! 그래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거 해? 정답! 선생님! 잘 안 돼요! 내가 너한테! 수술을 두고! 수술을 두고! 아 시아야 안녕하십니까? 아 미안하다 갑자기 이런 안 좋은 모습 보여줬어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제가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너 왜 복권 안 해놨는데 이거? 어? 뭐 되어 있는데요? 아 되어 있는 거야? 알았어 사람은 때릴 수 있을 거예요 아 사람은 때릴 수 있어? 네네 아 걔 아 예전 성격 날로 알았어 시아야 일단 한번 놀러 올게 수의사 마이크 한번 돌려줄게 대방팀 봉패 대방팀 봉패 도망가줘 아니 왜 비방으로 해? 왜 그래요? 어? 나 휴황인데 교영이 상자 정리해주려고 했다가 교영이 어디 갔는데? 교영이 어디 갔는데? 교영이 어디 갔는데? 교영이 어디 갔는데? 도망갔어? 교영이 도망갔는데 아 그럼 나 안 줘 아 거짓말이야 오빠! 오빠 거짓말이야! 오빠 거짓말이야! 오빠 거짓말이야! 애기XX 나 또 애교했어 어디 어디? 교영아! 애교요 교영아! 어 왜? 뭐야 너? 어 뭐야? 아니 뭐야 시키야 어 난데? 교영이한테 어디 갔어? 어 나 이걸로 잡고 있어 내 딸에서 아 내 집에서 나가! 아니 애교는 아니 애교는 아니 애교 형이 어디 간다고? 어? 나 나가 애교는 있어 어 애교 형 거니까 또 내가 특별히 줄게 어 나이스 형 나 내 템 뭐 받았어 교영아 줄까? 네 뭐 준대 뭐 준대 어 나 줘 교영아 이거 네 거라매 뭐야 이거 이거 어 나 줘 이거 뭐 어떻게 먹었지? 애틀? 애틀? 아 수희씨가 다 뺏어먹는데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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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희씨 미안하다 이거 야 올 거지? 그럼 너 진짜 안 오기만 해봐 너는 진짜로 자 올게 오 뭐야 아직 방송을 막 다 못 보네 면회 가보자 면회 가보자 어 왔다 면회 왔다 면회 왔다 면회 오셨다 면회 오셨다 면회 오셨다 엇 왜 이 개개의 맵겨놔 나만 죽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임마 옆에 지나가는데 몸처기 왈에 끄러 이 새끼 이거 어어? 두다시 끌었는데 내 상이 몸처기 빨리 졌다 개세끼야 야 상우야 탈억 할래? 야 잇춘이 형도 돈.. 돈 많이.. 어째야 바로! 대자야 바로!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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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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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로끼 가로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 빨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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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랬어! 오! 나 됐다! 나 됐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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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왜.. 아 왜 때려! 왜 때리지! 아! 뭐야! 이 새끼 감옥에 안 되는 거야! 아악! 아니 이 새끼 귀하실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어어! 운전자! 운전자님! 제가 가보고 이상우한테 썼는데 이상우가 탈옥펌이라 제가 들어와 줬어요 이거 버그잖아요 이거는 제가 나가고 책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이치인 맞죠?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아아 네 네 이거봐 이거봐 예 이거 버그입니다 버그 일단 탈옥하는 것도 버그고 이것도 버그네요 네네네 저 책만 다시 돌려줍니다 저 감옥에 있을 테니까 책만 저도 제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예? 꺼내가지고 아아 5분 지나.. 5분 지나야 되나요? 아 네네 아 이상우 갔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니 왜 내놔 너가 거기 있는 건 남자친구를 잘못 만난 줄 아.. 버그 때문에 이성우랑 사귄 두 두 두 두 이 세기님이잖아 기용아 뭐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잘 사귀었어야지 남자친구를 잘 사귀었어야지 이성우랑 사귀어 석탄 축가 오세기님 별풍살 400개 알레미 자 오세기님 별풍살 400개 알레미 얌니 어허니 오세기님 봐봐 운영자님 여기 있잖아 운영자님 석탄 캐고 있다니까 버그때때문에 여기! 봐봐 나 잘못이 없어 400개 감사합니다 형님 4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뭐야? 아 씨.. 시간따렸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 있다? 나 있다? 강웅아 교육이 안 됐노? 교육이 자러 간 거 같습니다 저 있네 너무해 아니 너무해 너무해 비방인데 비방인데 석탄 움직여 켠다 하하하하하하 주소린다! 아 개생겨워 주소린다! 주소린다! 주소린다 주소린 아 미친놈 아닌가 너가 왜 저러고 주소린다 주소린다 주소린 얘들아 갔어? 영화빅이 갔어? 여기 있는데 영화빅이 여기 있는데 영화빅이 여기 농사도 못하고 지금 화장실 갔어 화장실 갔어 엄마 때리고 튀어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휴우 어? 사진 찍어도 돼요? 응 인과산 찍자 근데 맨몸으로 강웅가사 탈옥 탈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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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PeP 마카롱 그ас 마카롱 divers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